네, 이번 유형은 좌표 공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좌표 평면에서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 우리는 좌표 공간에서도 보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좌표 공간을 좀 이해해주고요. 해당하는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제 좌표 공간을 그릴게요. 좌표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X축, Y축 말고요. Z축까지 하나를 추가해서 여기에 X축, 여기에 Y축, 여기에 Z축으로서 이쪽이 결국에는 플러스 방향, 플러스 방향, 플러스 방향이 되는 좌표 공간을 그려주는 겁니다. 해당하는 거기에 무슨 점? 두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 예를 들어 두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한 점은 1, 2, 3이라고 찍어볼 거고요. 하나의 점은, 아, 이 점을 좀 크게 할까요? 여기가 3, 2, 1, 3, 2, 1, 하나를 1, 2, 3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점을 좀 찍어보고요. 두 점 사이 한번 거리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 점은 3이죠. X좌표가 3이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3칸 가는 거고요. Y좌표가 2니까 여기서 2칸 가는 이런 직사하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여기서 우리는 몇 칸? 한 칸만 올리겠다. 그래서 한 칸만 올라가도록 해서 여기 A 가고요. 여기 1, 3, 2,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좌표 간의 점을 찍는 방법이 됩니다. 또 1, 2, 3을 찍어볼까요? 1, 2, 3은 1, 2, 2보다는 다른 숫자로 좀 갈게요.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를 3, 여기를 2로 가봅시다. 그럼 여기가 1, 3이니까 여기가 3칸. 그래서 1, 3, 2가 되니까 두 칸을 올려가서 여기에 B가 있겠다. 1, 3, 2가 되겠죠. 됐죠? 그랬을 때 우리는 뭘 구할 거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 두 점을 잇는 길이가 되겠죠. 됐죠?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간상에서의 빗변의 길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밑변과 높이를 구하겠다. 됐죠? 이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러한 점들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이것만 보면 이렇게 구하는 게 맞죠? 여기서 여기다가 뭘 내려요? 수선에 발을 내려서 됐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해당하는 이것과 이것만 구해주면 되니까 이 점을 찾아보고 이 점을 B다시라고 한다면 됐죠? 이 점에 우리는 누구 자표를 알고 있냐면 해당하는 Z자표는 얼마다? 1이라는 걸 알고 있고 X자표는 이쪽에 X자표와 Y자표는 얼마? 1,3이 된다고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실제로 이 거리는 루트에 빼고 제곱이니까 3-1의 제곱에 더하기 3-2의 제곱 얘는 또 Z자표는 없으니까 얘는 Z는 1이라는 평면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 거리는 곧바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거리는 그냥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즉각 삼각형의 빗변이 되는 거니까 이 길이의 합은 루트에 3-1의 제곱 더하기 3-2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2-1의 제곱이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직육면체 하나 그려놓고요. 공간상에서 해당하는 자표 공간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이 직육면체 사이의 대각선의 거리라고 이해해 주는 게 가장 그래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즉, 여기 자표가 A가 있고요. 여기가 X1, Y1, Z1이 있고요. 여기가 B가 있고요. 여기가 X2, Y2, Z2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다? 우리는 밑변과 높이가 필요하다. 그럼 이 높이라는 것은 각각의 Z자표, 높이 쪽을 보는 거니까 뭐다? Z2, 마이너스 Z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길이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좌표를 생각했을 때 이 좌표의 X좌표와 Y좌표는 그대로인데 Z좌표만 뭐가 된다? Z1이 되겠다. 따라서 이게 한 평면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X좌표와 Y좌표 사이의 거리만 생각하면 되니까 루트에 X1, 마이너스 X2의 제곱 더하기 Y1, 마이너스 Y2의 제곱이 되겠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 직각선각형의 빗변인 거니까 얘와 얘를 다시 한 번 더 피타고라스를 쓰며 아, 결국에는 A, B 길이는 루트에 X1, 마이너스 X2의 제곱 더하기 Y1, 마이너스 Y2의 제곱에 더하기 Z1, 마이너스 Z2의 제곱이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좌표 공간 상에서의 두 점 사이보다 거리라고 이해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기존에 했던 좌표 평면에다가 실제로 Z자표만 하나 추가해서 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원점부터의 거리죠? 원점부터의 거리가 한 점을 0,0,0이라고 두면 되니까 그대로 우리가 공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다? 루트에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더하기 Z1의 제곱이라고 하며 원점부터의 점까지 거리가 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이런 두 점 사이의 거리만 좀 구할 수가 있으며 해당하는 좌표 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예시 문제 같이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시 문제는 2017년 시원학평 가형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니까 같이 읽어보고 풀어볼게요. 좌표 공간에 두 점이 있고요. 선분 A, B의 뭘 구하라? 길이를 구하라? 말 그대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다. 따라서 A, B의 길이는 루트죠? 빼고 제곱이죠. 따라서 2-1이니까 플러스 1의 제곱에 더하기 1-0의 제곱에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루트에 얼마다? 9 더하기 1 더하기 9가 되겠다. 됐죠? 따라서 얼마다? 루트 19가 되네요. 됐죠? 그래서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